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드디어 유준성이가 SM엔터테인먼트 곡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작업한 곡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는 스테이션이라는 앨범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슈퍼주니어의 신동씨와 그리고 유세윤 뮤지 형님들의 UV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 SUV라는 프로젝트 팀의 치어맨이라는 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SM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앨범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사랑해요 SM 이 치어맨이라는 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치어리딩에 굉장히 적합한 곡이에요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이런 스포츠 응원하기에 굉장히 제격인 곡이고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곡입니다 작업기간은 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한 달 전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뮤지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좀 빨리 곡 작업을 시작하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5일? 5일 정도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MR 작업이죠 반주를 완성을 해서 이제 그쪽에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주? 제 편곡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 형들이 가사랑 멜로디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세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사운드가 풍성해졌습니다 리얼 악기들로 직접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아 이런 여럿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기회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된 작업이어서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워낙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제 곡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대형 기획사랑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워낙 그 다른 파트에서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결과물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대형 기획사랑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폴러스가 굉장히 되니까요 아무튼 저는 대형 기획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SM타운스 아무튼 신동UV에 SUV 치어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의 유준성이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각종 스포츠 관계자 여러분들도 치어맨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99개를 돌파했습니다 조만간에 100곡이 될 건데요 100번째 곡은 제 솔로 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녹음 중이니까 조만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치어맨